한국인에게서 소개받아서 알리겠다는 건 몰랐습니다 아, 그렇군요? 에? 그런 건 없다고요? 아, 진짜요?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요 감사합니다, 그 분 그 한국인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,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일까요? 아, 2번째는요? 아, 감독은 정말控制한 사람이예요 첫 번째는 좀 음악을 하고 싶어요 좀 야와리로, 보니야와리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후에, 2번째, 3번째 때까지, 사실은 음악을 전하고 싶으면 좋지 않으실까요? 좀 정돈을踏んで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보는 페이지에 따라서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. 처음에는 감독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좀 애매하게 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두세 번 만남을 거듭하면서 감독님께서 사실은 이 영화 음악에 전반적으로 좀 다 작업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마 저 순서를 밟아서 저에게 저의 상태를 보면서 제안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.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